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피 먼데이. 월요일 밤에 즐거운. 월요일 밤에 즐거운. 월요일은 즐거운 날. 지니어스. 오늘 천재웁니다 천재. 지니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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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작가들이 이제는 대본을 안 쓰기 시작했는데. 지금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. 요즘 오프닝 때 각자 돈 소식을 셀프 제보하잖아요. 오늘은 각자 제보할 소식이 없어요. 우리끼리 받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. 박경 씨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. 아니 방송일이면. 음원이 이미 나온. 제목이 귀차니즘 맞죠? 귀차니스트. 귀차니스트. 불러주세요. 아무것도 안 할래. 아무것도 안 할래. 그냥 비비잘래? 그냥 비비잘래? 그냥 비비잘래? 아무것도 안 할래. 그냥 비비잘래? 아무것도 안 할래. 요즘 우리 프로그램에 이만한 자세를 또 노래로 만들었네. 아무것도 안 풀래. 그냥 비비잘래? 제가. 그냥 비비잘래? 제가. 그냥 비비잘래? 그렇잖아. 엉덩이 좀 그러잖아. 아무것도 안 풀어가지고. 아무것도 안 풀어가지고. 아무것도 안 풀잖아요. 오늘 보자. 두고 보자. 두고 보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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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